출생 연도 기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제주도는 지금까지 도내 사망자의 94.6%가 60세 이상이고, 특히 80세 이상이 72%를 차지하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. 한편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185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127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5702명을 기록했습니다.